단정의 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3월 해야 될 일이 갑자기 너무 많아져가지고 책을 계속 읽고 있었는데 이거 지금 녹화를 못하는 거 같아. 아 어떡해. 이번에는 부의 대전한 코인 전쟁.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 디파이, 그리고 이더리움, 이렇게 NFT 너무 지금 완전히 붕을 이루고 있죠. 그의 가장 기본인 코인에 대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개념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정말 잘 설명되어 있고요. 많은 부분을 읽어드리지 못해서 핵심 부분만 요약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가모토라는 익명의 인물에 의해 개발됐다. 비트코인이라는 백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 비트코인은 전자결제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어서 탄생했다. 그렇게 탄생한 비트코인은 빠르게 성장했고 이제는 제도권 편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비트코인 ETF와 선물을 비롯한 여러 금융 상품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아마 비트코인을 개발한 사토시 나가모토조차 이렇게 빠르게 비트코인이 자리를 잡고 결제 시스템을 넘어 자산으로 자리 잡으며 금융 상품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러시아의 비탈릭 부테린이 개발한 이더리움은 가상 자산이 여러 방면에 다양하게 활용되는데 큰 기여를 했다. 이더리움 얘기하는 겁니다. 이더리움에는 스마트 콘트랙트라고 하는 것이 도입됐는데 이 스마트 콘트랙트란 그동안 서면이나 구두로 이루어진 각종 계약을 코드를 통해서 구현하고 특정 조건에 충족했을 때 그 계약이 이행되도록 구축한 시스템이다. 이런 스마트 콘트랙트 기능을 활용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등장하고 있다. 탈주광화 금융이라고 불리는 디파이와 대체불가능 토큰이라고 불리는 NFT가 대표적이다. 다시 정리하면 이더리움에는 스마트 콘트랙트가 도입됐고 스마트 콘트랙트는 코드를 이용해서 각종 계약을 실현하는 구축 시스템인데 스마트 콘트랙트 기능을 또 활용해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등장하고 있고 여기서 탈중앙화 금융이라고 불리는 디파이와 대체불가 토큰이라고 불리는 NFT가 이 스마트 콘트랙트의 대표적인 예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2021년 5월 20일 기준으로 7300억 달러에 이르렀고 디파이의 고객예치금은 2021년 5월 20일 기준으로 618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이제는 단순히 코인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단순하게 투자의 관점이 아닌 관련 산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자 지금부터 코인이 빠르게 성장하는 것의 투자 관점이 아닌 산업 변화 위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19 확산으로 비대면 거래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변화의 물결과 맞물려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업에도 변화의 기운이 감지되고 있다. 그 한가운데 바로 가상자산이 있다. 가상자산이 있다. 포문은 가상자산의 맏현격인 비트코인이 열었다. 많은 투자자에게 비트코인의 열풍을 일으켰던 2017년에 비트코인은 미국 금융시장의 제도권 편입에 신호탄을 쐈다. 그 해 12월 세계 최대 파생상품 거래소인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 비트코인 선물이 출시된 것이다. 이때부터 비트코인 선물은 정기적으로 거래되기 시작했다. 2020년에는 CME의 비트코인 옵션이 출시됐다. 선물과 옵션이 출시되면서 이제는 비트코인도 새로운 투자자산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선물이나 옵션 같은 파생상품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적격 투자자 및 전문 투자자에 의해 일반 투자자가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일반 투자자도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비트코인의 대중화는 더 커질 수 있고 관련 상품을 내놓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새로운 수익 창출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비트코인 ETF를 신청하는 금융기관이 생기기 시작했다. ETF란 상장지수 펀드로 특정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만든 투자상품이다. ETF는 투자자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쉽게 분산할 수 있고 세제 혜택이 장점이다. 매도도 쉽다. 비트코인 ETF의 출신은 투자자들에게 초미 관심사였다. 과거 금 ETF에 대한 경험 때문이다. 2004년 이전의 일반 투자자들은 금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었다. 금은 방에 금반지 혹은 붕괴를 사는 방법뿐이었다. 2004년에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출시한 GLD, 2005년 블랙록이 출시한 IAU 등 금 ETF가 잇따라 출시되었다. 일반 투자자들도 자산으로 금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이다. GLD가 상장되던 날 금 가격은 442달러였고 블랙록 IAU가 상장되던 날 금 가격은 424달러였다. 금 ETF 출시로 금에 대한 투자가 손쉽게 가능해지자 금 ETF로 자금 유입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금의 금 가격은 ETF 출시 이후 5배 정도 상승했다. 비트코인 역시 마찬가지다. 채굴을 하거나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매수를 통해 비트코인을 소유할 수 있는데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채굴을 통한 비트코인 획득은 쉽지 않다. 그렇다면 거래소를 통한 매수밖에 방법이 없는 셈인데 기존의 금융기관에 비해 현재의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신뢰도가 일반적으로 높진 않다. 투자자 보호장치도 아직 입법화되는 과정의 만큼 많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썩내키지 않을 수 있다. 24시간 365일 시장이 운영되는 만큼 매 순간 거래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격을 확인하는 것이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도 있다. 그리고 투자상품으로 인정되는 만큼 기존의 비트코인 거래를 통한 양도소득세에 비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효과도 분명히 있다. 이를 위해 많은 금융기관이 비트코인 ETF 상장을 신청했었다. 하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투자자 보호장치가 아직은 미비했기 때문이다. 아직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것을 지금 이 단락에서는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수탁 서비스 모든 디지털 금융의 시작 이라는 챕터가 시작됩니다. 생소한 디지털 자산이라 아직 비트코인에 대한 운용, 관리, 보관은 쉽지 않다. 아니 생소하다. 특히 자산 운용사 입장에서 어떻게 보관하고 관리할지 골칫거렸다. 만약 비트코인 ETF를 운용하는 용력이 나쁜 마음을 먹고 잠적하거나 갑작스레 사고를 당하면 비트코인을 유실할 가능성이 크다. 유실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번번이 비트코인 ETF 상장을 거부했다. 이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수탁 서비스를 하겠다고 나선 금융회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회사가 피델리티 피델리티는 운용자산이 3.8조 달러를 넘어서는 대표적인 글로벌 자산 운용사다. 그럼 잠깐 수탁 서비스가 뭔지 개념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수탁 서비스는 쉽게 말해 가상 자산을 은행이 맡아서 관리해준다는 의미로써 가상 자산을 맡기는 사람이 위탁자가 되고 수탁자는 그 자산을 맡아 고객 수익률 재고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그 대신 은행은 그 대가로 수탁 보수를 취하게 된다. 이게 이제 수탁 서비스라는 개념이거든요. 피델리티는 2019년 피델리티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열고 가상 자산의 수탁 및 거래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 해 11월에는 뉴욕주 금융감독청으로부터 신탁회사 인가를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기관 투자자를 위한 수탁 서비스를 정식으로 제공한다. 그동안 투자자 보호 미흡을 이유로 비트코인 ETF를 비롯한 금융 투자 상품 출시를 하지 못했던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소식이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 자산의 보관 관리 어려움을 느끼던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피델리티를 비롯한 굴지의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수탁 서비스를 통해 투자자 보호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피델리티 외에도 JP모건의 비트코인 펀드 수탁 업체로 선정된 뉴욕 디지털 인베스트먼트 그룹, US뱅크 등 수탁 서비스에 뛰어들었다. 그 다음은 한국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KB국민은행과 해시드, 해치랩스의 합작사인 한국 디지털 에셋, 한국 디지털 에셋, 한국 디지털 에셋이 본격적으로 수탁 사업에 뛰어들었고 몇몇 은행도 사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굴지의 금융기관들의 수탁 서비스 진출로 ETF뿐 아니라 새로운 금융 상품이 나올 수 있는 정기가 마련됐다. 이제는 투자자 보호를 이들 금융기관이 보강해졌기 때문이다. 3월 5일자 신문을 보니까 KB에서 디지털 자산 상품의 선제적 출시를 위해 조직을 출범시켰고 다만 당국의 허가가 필요해서 당장의 출시는 어려울 전망이다. ETF 상품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상품을 중심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금 국내 규제 완화 이후 가장 신속한 상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다음 그래서 디지털 금융 상품의 출시가 임박해 있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 출시 한때 비트코인은 사기라고 치부했던 SJP 모건은 WM 고객들을 위한 비트코인 펀드 출시 계획을 발표했다. 골드반삭스는 비트코인 가격에 연동되는 만기 비정형 차액 결제 선물을 출시했다. ETF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유럽과 캐나다 등에서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의 상장 여부에 쏠리고 있다. 피델리티와 바네크는 이미 SEC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다. 네 이것은 지금 2021년 6월 기준으로 출간되었거든요. 그때 당시까지 트렌드를 얘기했는데 미국 비트코인 ETF가 아마 2021년 10월쯤에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디지털 금융 시장이 이제 커지고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S&P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롯한 가상자산지수 3종을 발표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S&P는 비트코인 지수, 이더리움 지수, 대형 가상자산지수 등을 발표했다. 이를 기초자산으로 한 ETF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의 출시 가능성이 커졌다. 지금 다양하게 출시가 해외에는 되고 있죠 이미? 자 그리고 두 번째는 ETF, 이더리움 ETF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자산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사이 가상자산시장의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도 금융 상품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2021년 2월 미국 CME는 이더리움 선물 거래를 시작했다. 캐나다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ETF도 상장했다. 캐나다의 자산운용사인 퍼포스 인베스트먼트에 의해 출시됐다. 이에 바네크는 이더리움 ETF도 미국 SEC에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유럽투자은행은 이더리움을 이용한 디지털 채권을 발행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수탁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관련된 상품들이 잇따라 출시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디지털 금융시장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 자 그 다음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진출을 돕는 여러 서비스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볼게요. 제도권 편입이 가시화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시장 화려하게 뉴욕 증시에 상장된 코인베이스가 대표적이다. 미국 최대의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개인 투자자보다 기관 투자자를 위한 거래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아 미국의 최대의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기관 투자자를 위한 거래소다. 2018년 20%에 불과했던 코인베이스의 기관 투자자 비중은 64%까지 올라왔다. 테슬라를 비롯한 테크 기업들의 비트코인 채택, ETF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향후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진출이 기대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기관 투자자 비중은 향후에도 증가할 것이다. 테슬라를 비롯한 테크 기업들의 비트코인 채택, ETF의 상장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 기관 투자자들에게 알맞은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코인베이스는 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SKU를 인수하기도 했다. SKU는 가상자산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회사로 2018년에 설립됐다. 가상자산에 특화됐지만 전통 금융자산에 대한 서비스도 병행하고 있다. 브로컬리지 시장도 커지고 있다. 현재는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많다 보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가격은 거래소마다 차이가 난다. 이런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보다 효율적인 거래를 위해 가장 좋은 가격을 제시하는 브로커들이 등장하고 있다. 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가격이 거래소마다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거래하기 위한 가장 좋은 가격을 제시하는 중간에 브로커들이 등장하고 있다. 여러 거래소에 계좌를 만들고 거래소마다 가격이 다른 점을 자체 플랫폼을 통해 해결해주고 관련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즉, 기관 투자자에게 유동성 공급, 수탁 서비스, 대출을 비롯해 암호화과 화폐 거래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해주는 일종의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다. 대표적인 회사가 타고미다. 타고미, 코인베이스가 인수했네. 타고미는 주로 거래소의 오더북을 모아 매수, 매도, 주문을 직접 처리하며 기관 투자자들이 최적의 가격에서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코인베이스는 2019년에 타고미를 인수했다. 이외의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자회사인 제네시스가 대표적인 회사다. 그 밖의 비트코인 대출, 알고리즘 트레이딩, OTC 등 현재 전통 금융 시장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여러 금융과 관련된 상품과 비즈니스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제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디파이, 디파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은 기존의 개인 투자자들에서 이제는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 진출하는 순간을 지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기존에는 금융기관만 할 수 있었던 금융 상품이나 거래가 비금융기관도 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등장했다. 바로 디파이다. 기존에 금융기관만이 했던 그런 금융적인 행위를 비금융기관이 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디파이라는 겁니다. 나는 현재까지 이더리움의 킬러 앱은 디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현재까지 이더리움의 킬러 앱은 디파이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디파이는 혁신적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의 확대로 금융 서비스는 새로운 기로에 놓여 있다. 이른바 핀테크의 확대로 기존 금융기관은 큰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디파이까지 등장했다. 디파이란 탈중화 금융을 뜻하는 탈중화화된 금융 서비스를 의미한다. 디파이의 핵심 정의는 탈중화합니다. 탈중화된 금융 서비스. 전통 금융은 중화화된 기관인 은행, 보험, 증권들을 통해 거래가 이뤄졌고 중앙화된 기관이 보증하는 방식이다. 반면 디파이는 중앙화된 기관 없이 모든 참여자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된다. 중앙화된 기관이 없다 보니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다. 디파이 핵심 기술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념을 정의해놨는데요. 볼게요. 블록체인이란 분산 원장 기술을 구현하는 방식이다. 분산 원장 기술. 거래 내역을 기록한 원장을 다수에게 분산해서 저장하는 기술이다. 여러 온라인 거래 기록을 묶어 하나의 데이터 블록을 구성하고 해시 값을 이용해 블록을 체인으로 연결한 뒤 이 데이터를 P2P 방식으로 전세계 여러 컴퓨터의 분산에 저장하고 관리하는 기술이다. 나중에 블록체인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따라서 디파이는 이런 블록체인 기반 기술 위에 스마트 콘트랙트 기능을 갖고 있는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탄생한 금융 서비스다. 그래서 디파이는 블록체인과 스마트 콘트랙트 기능을 갖고 있는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탄생한 금융 서비스다. 전통 금융 시장에서 제공되는 수신 여신뿐 아니라 투자, 대출 등 여러 기능이 디파이를 통해서 제공된다. 국경이 없다 보니 국내의 여러 이용자끼리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주고받을 수 있다. 자 그럼 디파이가 기존 금융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언급해놨습니다. 자 기존 금융과의 차이점은 법정 화폐가 아니라 그렇죠 가상 자산을 금융 서비스가 되도록 한다는 거죠 디파이는 자 즉 디파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탈중심 금융으로서 스마트 콘트랙트를 활용 그러니까 이더리움 가상 자산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로 이해하면 된다. 기존의 금융 서비스 아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언뱅크드, 언뱅크드를 위한 서비스라는 점도 특징이다. 자 그 다음은 디파이 정착 후 장점에 대해서 언급해놨습니다. 디파이가 잘 정착되면 불필요한 중개자 없이 누구나 손쉽게 대출 거래 투자 등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서비스와 달리 약정기관도 없고 공인인증서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 진입 과정도 단순하다. 이런 장점을 바탕으로 디파이 시장은 빠르게 성장했다. 디파이 펄스에 따르면 디파이의 고객예치금은 620억 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18년 2.8억 달러, 2019년 7억 달러, 2020년 160억 달러였던 점을 생각해보면 급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디파이는 주로 담보대출 분야와 수십에서 수백 퍼센트의 이자 수익이 기대되는 이자 농사가 인기를 끌고 있다. 아, 현재는 디파이는 주로 담보대출 분야와 수십, 수백 퍼센트의 이자 이익이 기대되는 이자 농사가 인기를 끌고 있다. 자, 그럼 디파이의 장점으로 생기는 이자 농사는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자 농사는 디파이 프로토콜의 유동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자를 취득하는 개념이다. 디파이 프로토콜의 유동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자를 취득하는 개념이다. 향후에는 많은 금융 분야인 자산운용, 파생상품, 보험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다. 사실상 전통 금융기관 업무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자, 지금부터는 디파이의 단점, 문제점, 디파이가 정말 좋고, 사업성 있고, 이미 많은 성장, 빠른 성장하고 있지만 어떤 점이 단점인지 보겠습니다. 물론 디파이가 좋은 취지로 시작됐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이자 농사를 비롯한 여러 투자 기법에서 과열 조짐이 생기면서 본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 진입 장벽이 너무 높은 점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디파이 시장에 진입하려면 이더리움 지갑인 메타마스크 설치가 필수다. 이더리움 지갑인 메타마스크 설치가 필수다. 그러나 메타마스크를 설치해도 사용법이 나와 있지 않기에 디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과 연동하는데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만약 메타마스크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리기라도 하면 이를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아, 중앙기관이 없어 고객센터가 없기 때문이다. 즉, 관리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 관리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렇게 장단점이 명확한 가운데 우리가 디파이의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디파이의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는 거죠. 그저 핵심은 디파이의 등장에 기존의 금융 서비스에 큰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탈중앙화. 지금 모든 산업에 걸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이런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금융업 역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요구받고 있다. 지금까지 금융업에 적용된 디지털 기술이 기존의 금융 대비 혁신을 불러일으킨 것은 틀림없지만 금융활동을 매개하는 중개인까지 없애지는 못했다. 금융활동을 매개하는 중개인까지는 없애지는 못했다. 오히려 기존 디지털 기술은 금융중개인의 활동을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보조한 역할에 불과했다. 그런데 디파이는 탈중앙화로 중개인 아예 없애버렸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디파이는 계약의 코드와 집행의 자동화에 더해서 금융관리 주체를 코드화해서 금융산업 전체의 디지털화를 온전하게 실현 가능하도록 하는 큰 가능성이 있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수동적으로 이용하는 데 불과했던 고객들이 디파이 생태계에서는 보다 주체적으로 활동이 가능하다. 이는 기존의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엄청난 도전이 될 수 있다. ING가 2021년 4월에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보다 디파이가 은행에 더 큰 역량을 미칠 것이라는 내용을 언급한 것도 이와 무관하진 않다. 혁신적인 디지털 금융이 태동하는 순간인 만큼 디파이의 생태계 조성과 성장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 자산은 디지털 금융 혹은 크립토 금융이라는 영역하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제 비트코인은 점차 새로운 디지털 자산으로 편입되며 ETF를 비롯한 다양한 금융 상품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까지는 큰 틀에서 큰 흐름을 보는 관점에서 거시적으로 보았고 지금부터는 좀 미시적으로 하나하나 개념을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암호화폐의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요? 그리고 암호화폐를 알기 위해서는 전자화폐, 가상화폐의 개념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일반화된 용어로서 암호 자산, 가상 자산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에서 제정된 특금법,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암호화폐를 가상 자산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암호화폐는 분산 환경에서 통화 단위를 생성하고 유지하며 안전한 거래를 위해 암호화 기술을 사용해 분산 장부의 거래 정보를 기록하는 일종의 디지털 자산이다. 암호화폐는 분산 환경에서 통화 단위를 생성하고 유지하며 안전한 거래를 위해 암호화 기술을 사용해서 분산 장부의 거래 정보를 기록하는 일종의 디지털 자산이다. 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학적으로 복잡한 연산을 풀어야 하므로 암호화폐는 거래 정보의 변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거래를 위해 은행과 같은 제3의 신뢰기관을 통한 신분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거래 당사자의 개인 정보도 이용하지 않으므로 익명성을 보장받는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부자들이 사랑하죠. 거래 당사자의 개인 정보도 이용하지 않으므로 익명성을 보장받는다. 이게 아주 매력적이죠. 중앙 통제 기관 없이 분산 네트워크, 예를 들어 P2P 참여자들이 거래 정보를 분산해 저장 관리한다. 참여자들이 거래 정보를 분산해 저장 관리한다. 이때 분산 저장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것이 블록체인과 같은 분산 원장 기술을 사용한다. 그래서 암호화폐 하면 블록체인을 함께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가장 잘 알려진 암호화폐가 2009년에 출현된 비트코인입니다. 참고로 전자화폐 한번 볼까요? 전자화폐는 디지털화폐와 기술적으로 유사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을 따라야 하므로 디지털화폐에 비해 범위가 제한적이다.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이 해당한다. 전자화폐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이 해당한다. 아, 가상화폐는 개발하고 발행하는 주체가 일치할 때 사용한다. 예로, 게임머니, 쇼핑몰 포인트 등이 있다. 게임머니, 쇼핑몰 포인트, 가상화폐, 개발하고 발행하는 주체가 일치할 때 코인은 주로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특정 응용 서비스를 위해 발행하는 화폐를 말한다. 그 중에서 코인은 주로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특정 응용 서비스를 위해 발행하는 화폐를 말한다. 결국 블록체인은 암호화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결국 암호화폐는 P2P 네트워크에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는 전자화폐다. 암호화폐의 핵심을 정의 내리면 암호화폐란 탈중앙화 방식, 블록체인을 또 활용하고 거기서 블록체인을 활용해 발행되고 암호 기술을 이용해 안전성을 확보하며 디지털 자산의 가치를 표현한 가상 자산이다. 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암호화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암호화폐로 만들어진 우리 경제는 어떤 것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는 코인과 토큰 두 종류가 있다. 코인은 블록체인의 채굴보상금으로서의 암호화폐를 이야기한다. 블록체인의 채굴보상금으로서의 암호화폐를 이야기한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다. 토큰은 블록체인의 주요 기능인 암호화폐 발행 기능으로 발행된 다양한 특성을 갖는 암호화폐를 말한다. 암호화폐 발행이 쉽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토큰인 경우를 말한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암호화폐는 토큰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인과 토큰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잘 구별이 안되죠? 알아봤더니 토큰은 독립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소유하지 않는 경우 토큰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뒤에 나오는 NFT와 디파이입니다. 코인은 독립된 블록체인 네트워크 메인넷을 소유한 경우 코인으로 부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아 코인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소유한 경우를 이야기하는구나 기본적으로 이해하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 암호경제 암호경제는 블록체인 경제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암호화폐는 아까 말씀드렸던 토큰입니다. 자 다시 암호경제에서 말하는 이 암호라는 용어는 사실 암호화폐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경제 즉 암호화폐가 토큰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암호화폐 경제는 토큰의 생태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토큰을 발행하기 전에 먼저 디지털 자산 시장인 암호경제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암호경제 모델을 구축하면 자연스럽게 암호경제에서 토큰, 암호화폐가 필요하기 때문에 토큰을 발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토큰이 필요한 암호경제에서 수익 모델, 수익을 일으키는 존재가 있어야 된다. 토큰 생태계가 지속 가능하려면 반드시 암호경제 모델의 수익 모델이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집중화된 비즈니스 모델이든 P2P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이든 상관없이 경제 모델의 절대적 원칙이기 때문에 토큰이 생존하려면 수익 모델의 존재 여부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큰 흐름을 이야기하고 이제 암호화폐가 존재하려면 말씀드렸잖아요. 현실 세계에서의 실물과 연결되었을 때 그 화폐는 충분한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토큰에 투자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또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분류할 수가 없다는 것 블록체인의 비전과 목적인 암호경제, P2P 경제 활성화 부분과 암호경제에서는 암호화폐가 필수적인 요소이며 토큰 없는 암호경제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분류할 수가 없다. 그 다음, 그럼 블록체인 플랫폼별 토큰 생태계 현황을 이렇게 쭉 제시했는데요. 가장 큰 규모의 토큰 생태계를 보유한 블록체인 플랫폼은 이더리움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미 성장하고 있죠. 자, 그럼 구체적인 토큰 생태계 사례 중에서 가장 많이 지금 현재 언급되고 유망한 대체불가능 토큰 NFT 그리고 디파이가 있습니다. NFT는 다음 책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면 NFT 개념은 각 토큰마다 고유값을 가지고 있어 다른 토큰으로 대체불가능한 토큰을 말합니다. 대체불가능해요. 그래서 NFT로 내가 뭔가 하나를 만들었다는 것은 유일하고 아주 희소성을 갖는 그런 나만의 디지털 자산을 표현한 토큰이 된다는 겁니다. NFT는 기존의 가상 자산과는 달리 디지털 자산에 별도의 고유한 인식값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진본과 소유권 입증이 중요한 그림, 음악, 영상 등의 콘텐츠 분야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NFT 해보려고 며칠째 계속 여러가지 서칭을 해보고 있는데 정말 지금 이미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NFT 시장 규모는 2년 새 벌써 8배 증가했고 NFT 시장 규모는 4만 96만 달러에서 2020년 3억 3천 8백만 달러로 확대되었을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게 NFT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토큰 생태계 사례 중에 NFT와 디파이를 언급했는데요. 디파이를 간략하게 한 번 더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정의 내려고 가보겠습니다. 디파이는 탈중화화된 금융 비즈스 모델입니다. 정부나 기업 중 중앙기관이 통제가 없이 블록체인 기술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금융 비즈니스 모델에서 중계자 역할을 하는 은행, 증권사, 기타 이런 중계 역할을 하는 그런 중계가 없고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 없이 블록체인 기술로 예금은 물론 결제, 보험, 투자 등의 다양한 금융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자산 토큰화, 스테이블 코인, 탈중화화 거래소, B2B 방식으로 관리하는 분산화 이런 것들이 디파이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호화폐를 이해한다는 것은 토큰 생태계를 이해한다는 것이며 토큰 생태계란 미래 디지털 자산 세상의 경제 생태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미래의 부와 권력을 갖는 사람은 미래의 세상의 경제 생태계를 주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주도하는 사람이 바로 암호화폐를 이해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현재 수많은 토큰 생태계 중에 성장 가능성 있는 디지털 자산을 표현한 암호화폐를 눈여겨봐야 한다. 이게 핵심이죠. 우리는 이제 투자자가 될 거니까 토큰 생태계 중에 성장 가능성 있는 디지털 자산을 표현한 암호화폐를 눈여겨봐야 한다. 이번에는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화폐발행 권한의 탈중앙화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중앙화 은행이라는 큰 은행이라는 그 틀 안에 걔네들이 돈을 찍어내서 막 휘둘렀는데 이 비트코인은 화폐발행 권한의 탈중앙화 탈중앙화 우리 모두가 화폐발행 권한을 갖게 되는 겁니다. 화폐발행 기관이 우리예요. 이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화폐발행 권한을 그 중앙화했던 권한이 남용되어 있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화폐발행 권한의 탈중앙화 좀 더 이의를 돕기 위해서 비트코인의 가장 일반적인 오해가 발행 주체가 없다라는 것이다. 우리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화폐발행을 하지 않았는데 화폐가 있다는 것은 모순적이죠. 분명히 비트코인 또한 발행 주체가 있으며 단지 발행하는 방법이 현재와는 다르다는 것 즉, 발행 권한의 탈중앙화이다는 거죠. 비트코인 발행 주체는 우리라는 것이다. 두 번째 원리가 거래 체인입니다. 화폐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화폐가 진짜인 이유는 화폐 발행 기간이 발행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즉, 화폐가 진짜인지 100% 확인하는 방법은 화폐 발행 기간에서 발행한 것인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한국은행 조폐공사가 그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비트코인에서 거래 체인이라는 것은 화폐가 100% 진짜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필요한데 출처를 증명하는 것이 이제 거래 체인입니다. 여러분이 지폐를 받은 후 지폐를 준 사람에게 지폐의 출처를 물어보는 것이 확인하는 방법이겠죠. 왜? 발행인이 우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지폐를 받았을 때 B에게 출처를 물어보고 B가 C에게 받았을 때 C에게 출처를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마지막 종착지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지폐의 흐름이 거래 체인이다. 그래서 거래 체인으로 화폐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비트코인 거래 체인의 종착지는 우리 중 하나가 된다는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폐 발행 조건을 만족하면서 발행했는가를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투자가 입장에서 그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화폐 발행 조건을 만족하면서 발행했는가를 판단하고 진입해야 된다. 비트코인 세 가지 원리 중 첫 번째가 화폐 발행 고난의 탈중화화 그리고 거래 체인 화폐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 체인이 있다. 마지막 분산 원장이라는 개념입니다. 분산 원장은 탈중화된 상태에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건데요. 저는 원장이라는 개념을 잘 쓰지 않아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원장은 은행 사업체 등에서 거래 내역을 적은 것을 원장이라고 합니다. 조금 이따 뒤에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거래의 집합 그 거래 내역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분산 원장 개념 볼까요? 분산 원장 개념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비트코인의 중복 사용 또는 이중 지불 문제가 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비트코인은 실물 지폐와 달리 디지털 정보 속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중복 사용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복 사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비트코인은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게 된다. 그런데 중복 사용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는 아주 간단하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고 답을 받으면 되죠. 자, 중복 사용이라는 면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전에 이미 A에게 지불한 비트코인을 다시 B에게 사용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A도 물어볼 대상이고 A가 B에게 또 답을 줘야 됩니다. A가 반드시 답을 해야만 중복 사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구현되려면 A가 반드시 답을 하도록 만드는 동기부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 동기부여를 위해서 답을 하게끔 유도하는 보상 체계가 필요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분산 원장은 항상 보상 체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인다. 어렵네요. 그렇죠. 어쨌든 A가 반드시 답을 하도록 만드는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보상 체계와 연결해서 분산 원장의 보상 체계와 연결을 시켰습니다. 분산 원장 개념을 이제 이해하려면 A가 어떻게 답을 주는지 이해해야 하고 앞서 중복 사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어보고 답을 받는다는 원리에 의해서 A는 모든 비트코인 거래를 소유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A는 소유한 모든 거래에서 중복 사용된 거래를 제외한 정상적인 거래들을 블록으로 묶어서 블록으로 답을 주게 된다. 자 그럼 이제 블록이란 정상적인 거래들의 묶음이다. 여기서 드디어 블록체인이란 블록들을 특별한 규칙에 의해 연결한 것이다. 아 그래서 블록이란 것은 정상적인 거래들의 묶음이고 블록체인은 이런 블록 1 블록 2 블록 3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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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들이 연결되어 있는 블록체인이다. 블록은 근데 블록을 생성하는 행위를 채굴이라고 한다. 블록을 생성하는 행위를 채굴이라고 한다. 블록을 생성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들의 묶음을 만들어내는 게 블록인데 블록을 생성하는 행위를 채굴이라고 한다. 채굴하는 사람을 채굴자라고 한다. 자 그럼 한편으로 모든 거래의 집합을 우리는 원짱이라고 한다. 원짱. 이 거래의 집합을 원짱이라고 한다. A는 원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A만 원짱을 갖게 될까?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이 물어볼 대상이므로 모든 비트코인 사용자들 또한 같은 논리로 원짱을 갖게 된다. 이런 의미가 분산 원짱이다. 아 모든 사람에게 분산되지 분산 원짱이다. 그럼 채굴자들에게 주는 보상금은 누가 지불해야 할까?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의 신뢰성을 확보해 준 역할 중복 방지를 해주잖아요. 하기 때문에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의 신뢰성을 확보해 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채굴자에게 주는 보상금을 함께 지불하는 효율적인 방법 유일한 방법이 채굴자가 채굴에 성공했을 때 보상금으로 비트코인 발행 권한을 주어 비트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자 다시 모든 사람이 채굴자에게 주는 보상금을 함께 지불하는 효율적인 방법 유일한 방법이 채굴자가 채굴에 성공했을 때 보상금으로 비트코인 발행 권한을 주어 비트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채굴자가 블록 생성하는 사람이잖아요. 채굴은 블록 생성의 그 행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블록은 정상적인 거래들을 묶은 거였고 블록체인은 그 블록들을 규칙적으로 연결한 것들 입니다. 채굴보상금과 비트코인 발행 권한을 연계한 것이 비트코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아 채굴보상금과 비트코인 발행 권한을 연계한 것이 비트코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과거에 많은 금융이나 이 관련 기업들이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집중적 모델을 사용했고 그것을 법적 제도적 관점에서 이 신뢰 문제를 해결해 왔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이러한 신뢰기관의 신뢰 문제를 법적 제도적 관점이 아닌 기술적인 관점에서 해결한 것이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해결 방법은 가히 혁명적이다. 본질적으로 신뢰기관이 없는 탈중화화된 P2P 비즈니스 모델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다. P2P 암호화폐 시스템인 비트코인이 지난 10년이 지나는 동안 신뢰성과 안정성이 검증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본질은 P2P 비즈니스 모델도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블록체인을 한번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비트코인의 진화된 형태 이더리움 인데 자 그럼 이제 비트코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P2P 암호화폐 이고 블록체인의 첫 번째 성공 사례 임에도 불구하고 제한적 기능만 가지고 있다. 이는 화폐 발행 권한의 탈중화라는 비트코인의 목적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즉 비트코인은 단순히 P2P 암호화폐 뿐이다. 자 비트코인의 세 가지 단점만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튜링 불안전성을 가진다. 튜링 불안전성 그러면 용어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튜링 완전성은 뭔가 튜링 완전성은 100가지 라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100가지 일을 모두 할 수 있으면 튜링 완전성 근데 100가지 중에 한 70가지 정도만 일할 수 있다면 튜링 불안전성 이라고 한다. 근데 비트코인의 세 가지 단점의 첫 번째가 튜링 불안전성 입니다. 100가지 중에 한 70가지만 할 수 있다.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스템의 경우 비도스 같은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 포 또는 활문 같은 프로그램에 대한 제한을 둔다. 두 번째 상태의 제한 상태의 제한 비트코인 튜링 불안전성 과 마찬가지 개념 개념 비트코인 상태 표현에 제한 비트코인이 표현할 수 있는 상태는 돈의 보유 여부 지불 여부 등 두 가지 다 돈의 보유 여부랑 지불 여부만 표현할 수 있는 상태로 되었답니다. 비트코인이 같은 맥락이네요. 튜링 불안전성 두 번째 상태의 제한 세 번째는 사람의 제한 비트코인 계정은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죠. 채굴 해야 되니까. 비트코인 계정은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이런 단점으로 인해서 현재의 중앙집중 방식의 모든 서비스를 P2P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하는 것이 제한적이고 이는 비트코인으로 우리가 배운 신뢰할 수 있는 수많은 P2P 비즈니스 모델을 창안하는 것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비트코인의 제한 사항을 극복하기 위해 분산 원장 개념 블록체인 개념으로 일반화한 것이 비탈릭 부테인이 개발한 이더리움 입니다. 비트코인 비트코인의 비트코인의 제한적일 제한적일 사항을 극복하기 위해 분산 원장 개념을 블록체인 개념을 일반화한 것이 이더리움 이다. 비탈릭 부테인이 비트코인이 세가지 제한 사항을 블록체인 이더리움을 통해서 개념을 다시 정립 했습니다. 자 그럼 블록체인 은 뭔가 비트코인이 세가지 제한 요소를 확장한 부분이 뭔가 첫번째 튜링 완전성 비트코인에서 제한을 둔 4와 while 같은 프로그램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뭐든지 가능하도록 확장할 수 있다. 두번째 모든 상태 표현이 가능하다. 아 비트코인은 두가지 상태만 표현하고 있죠. 지불 여부 돈이 보유 여부 지불 여부 확장했고 세번째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로 확장 계정 범위를 사람과 사물로 확장할 수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 블록체인 이더리움 이렇게 이제 자꾸 확장이 되어가는 거네요. 자 비탈린 부테인이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P2P 암호화폐 시스템을 뛰어넘어 블록체인을 하나의 글로벌 신뢰 컴퓨터가 되게 만든다. 블록체인은 글로벌 신뢰 컴퓨터이고 블록체인은 글로벌의 의미에서 네트워크 개념을 포함한다. 여기서 분산 원장은 블록체인과 다른 개념 이라는 것을 이라는 것을 알 수 블록체인 정의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분산된 네트워크의 컴퓨팅 자원을 모아 거대한 연산 능력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앙 서버 없이 모든 작업을 처리하고 검증하는 기술이다. 블록체인 개념은 분산된 네트워크의 컴퓨팅 자원을 모아 거대한 연산 능력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앙 서버 없이 모든 작업을 처리한 검증하는 기술이다. 즉 P2P 모델을 얘기한다. 중앙 서버가 없다는 것은 P2P 모델 블록체인의 네 가지 주요 기능 첫 번째 다양한 특성 기능을 갖는 암호화폐 발행 두 번째 블록체인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로 디지털 자산을 관리 세 번째 유무형 자산의 디지털 화 네 번째 현재의 수직적 조직 구조가 아닌 수평적 P2P 조직의 DAC 첫 번째 기능이 바로 암호화폐 발행 기능 이죠. 암호화폐 발행 기능은 누구든지 필요한 암호화폐를 쉽게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다양한 특성 기능을 갖는 암호화폐 발행 즉 비트코인은 사람만 될 수 있잖아요. 여긴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현재 많이 각광받고 있는 대체불가능 토큰이라는 NFT가 그 중에 하나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특성을 만족하는 다양한 암호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특성을 만족하는 다양한 암호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성으로 인해 암호화폐를 하나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 블록체인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로 디지털 자산을 관리한다는 것은 이것은 스마트 계약 스마트 계약은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 계약을 조건이 만족하면 자동 실행되는 전자 계약으로 설명하는데 이것은 기능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스마트 계약을 올바로 설명한 것은 아니다. 자 그럼 스마트 계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탈중앙화 된 블록체인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를 스마트 계약이라고 한다. 아 탈중앙화 된 블록체인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를 스마트 계약이라고 한다. 단지 스마트 계약은 목적이 있는 소프트웨어 이며 목적은 디지털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다. 관리란 디지털 자산이 소유권 거래에 의해 발생하는 소유권 이전 등을 말한다. 블록체인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로 디지털 자산 관리를 하는데 이때 스마트 계약이 바로 소프트웨어 이 소프트웨어 사실 다른 이름이 스마트 탈중화된 블록체인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그래서 스마트 계약은 목적이 있는 소프트웨어 이고 이 목적은 디지털 자산을 관리하는 것에 있고 관리란 디지털 자산이 소유권 거래에 의해 발생되는 소유권 이전 등을 말한다. 블록체인이 세번째 유무형 자산의 디지털화 디지털 자산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디지털 자산은 블록체인의 최종 비전이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이미 부동산 주식 상품권 미술품 자동차 등의 유형의 자산은 머지않아 모두 디지털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고 지적 재산권 등 무형의 자산도 디지털로 표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용자가 아니라 이런 수동적인 입장에서가 아니라 가치를 생산하는 데이터를 생산하는 능동적인 주체적인 사고의 주체이며 이러한 혁신이 바로 블록체인의 비전과 목적을 이해하는 첫걸음이라는 거죠. 디지털 자산이란 가치가 있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통해서 우리의 디지털 자산을 우리에게 돌려 주는 이런 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네 번째 DAC P2P 조직을 실현하는 다오 다오라고 합니다. DAC 다오 P2P 조직은 사장 부장 과장으로 체계화되어 있는 현재의 수직적 구조를 모두 동등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수평적 조직을 의미한다. 그래서 쭉 얘기했던 블록체인 네 가지 기능을 통해서 블록체인 비전과 목적은 무엇인가 비트코인 철학과 사상인 탈중화화와 같은 맥락을 한다. P2P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이고 비트코인의 한계를 극복해서 현재의 모든 중앙집중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P2P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체인 경제는 암호 경제이고 암호 경제는 암호 화폐가 통용되는 P2P 경제 생태계를 말한다. 자 그럼 기존의 스마트폰 생태계가 우리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생태계죠. 그거에 반해 블록체인 생태계를 비교해보면 스마트 생태계는 앱스토어 앱서비스 소프트웨어 이것이 어떤 생태계로 변하냐면 블록체인에 있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글로벌 신뢰 컴퓨터 네트워크라는 그 네트워크 블록체인 자체가 네트워크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는 데프스토어 데프 데프은 P2P 경제 모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스마트케어 소프트웨어 이런 네트워크 하나의 컴퓨터 글로벌 신뢰 컴퓨터 속에서 이 블록체인 생태계가 돌아가는 겁니다. 자 스마트폰은 컴퓨터 언어 운영체제 안드로이드나 iOS 기반으로 돌아가지만 데프스토어인 블록체인 생태계는 컴퓨터 언어 솔리디티 그리고 운영체제 EVM 이라는 운영체제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암호화폐를 선택해야 할까 자 보겠습니다. 2021년 5월 14일 국내 거래소에는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개당 8천만 원을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이런 가격 상승의 배경으로 첫 번째 코로나19 확산 이후 넘치는 유동성에 대한 대한 자산으로서의 관심 두 번째 NFT 대체 불가능 토큰 기반 디지털 미술품 거래 시장의 폭발적 증가 세 번째 스마트 계약을 기반으로 동작하는 다양한 형태의 탈중앙화된 암호화폐 금융 서비스 디파의 등장 등을 꼽고 있다. 그러나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시장의 기업의 실제 내재 가치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너무 빨리 비이성적인 가격 상승 과거 암호화폐 광풍이 몰아치던 당시 나는 다음과 같은 글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올려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최고의 짜장면 레시피 블록체인 기술을 가진 사토시 나가모토는 고객을 모으기 위해 쿠폰 비트코인을 발급했다. 처음에는 쿠폰이 욕심나서 짜장면을 먹으러 간 사람들이 짜장면의 맛에 감탄해 단골이 되고 그러다 보니 그 손님은 점점 더 많은 쿠폰을 얻게 되며 중국집도 잘 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게 되었다. 사토시 중국집이 이른바 대박이 나자 다른 음식점들도 자극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저마다 자신만의 레시피 더 좋은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해서 그것에 매진했고 이를 팔기 위해 새로운 쿠폰 다른 종류의 암호화폐를 만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쿠폰이 엄청난 돈이 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사람들은 쿠폰을 사재기하기 시작했다. 이 쿠폰이 어느 중국집 컷인지 또 자장면 맛이 어떤지는 관심이 없었다. 광기에 빠진 사람들은 자장면을 사 먹고 쿠폰을 모으기보다 쿠폰에 프리미엄을 얹어 사고 파는 데만 혈안이 돼 있었는데 덩달아 특별한 레시피가 없는 음식점들 까지도 쿠폰을 마구 찍어내기 시작했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한 정부가 쿠폰을 규제하겠다고 나서자 좋은 레시피를 보유한 음식점이 아닌 쿠폰 거래소 대표들이 쿠폰과 짜장면을 불가분해 관계라면서 쿠폰을 규제하면 짜장면 레시피 개발이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지금도 상황은 별반 달라지지 않아서 지난 광풍 때보다는 강한 모멘텀과 펀더멘탈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블록체인 및 암호화 화폐 내재 가치에 비해 가격 상승 폭이 너무나도 가파르다. 지금 현재 코인의 문제점이죠. 자 이제 블록체인 핵심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셨어요. 블록체인 핵심은 보상이라는 개념을 통해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데 있다. 이에 기술적으로 암호화 화폐 블록체인 불가분해 관계이며 블록체인 블록체인으로서 보상이라는 개념을 분리시킬 경우 안정성과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암호화 화폐를 무분별하게 호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에 바람직한 블록체인의 미래를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주문하고자 한다. 첫째 블록체인은 줄기세포와 같아서 매우 유망하지만 해결해야 할 난제들 또한 많다. 그러므로 유행의 편승에 블록체인 만능주의자로 외치는 것은 곤란하며 정부는 블록체인 응용기술보다는 이 난제를 해결하는 연구에 더 집중해야 하겠다. 특히 공모전 시범사업 같은 보여주기식 행정의 남발은 곤란하다. 둘째 우리가 어떤 암호화폐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해당 화폐가 기반으로 하고 있는 블록체인의 기술적 가치와 그것을 기반으로 한 사업 모델의 시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그렇죠. 블록체인의 기술적 가치와 그것을 기반으로 한 사업 모델의 시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그러므로 관련 업체는 본인들의 암호화폐가 좋다며 몇 장짜리 백서에 주장만 늘어놓으려 하지 말고 그것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블록체인의 기술적 가치와 사업 모델의 미래 가치에 대한 전문 컨퍼런스나 관련 전문가들을 통해 객관적 검증을 받아야겠다. 셋째 관련 협회 또한 시민 시민 다체 등 이것이 미래 유망 기술 이라며 업체 이익을 무조건 대변 하려고 하지 말고 시장에 올바른 정보가 스며들 도록 각종 장단점 분석 정보 외국 동향 정보 등 객관적이며 전문가적 시선으로 분석해 시민들의 눈높이로 설명하려고 노력해야 하겠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분명 화려한 꽃을 피울 수 있는 씨앗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들의 눈물을 먹고 자라서는 안 된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보다 긴 호흡과 안목으로 미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얼마나 진보할 수 있는지 지켜봐야겠다. 블록체인은 잠재력이 있는 악이다. 그러나 욕심이 과하면 악의를 망친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